오늘 2월 5일 오후 12시 20분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전 6시 21분에 나가노현 남부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전 10시 42분에 기우현 민호시 동부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우현 민호시 동부의 지진은 작년 1월 17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2월 5일 발생한 기우현 민호시 동부의 지진은 13개월 만에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런데 과거 동일본대 지진 발생 13일 전인 2011년 2월 26일에 기우현 민호시 동부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우현 민호시 동부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한 지 13일 후인 3월 11일에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011년 1월 4일에도 기우현 민호시 동부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규모 이 정도의 작은 지진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안 썼겠으나 얼마 뒤에 규모 9.1의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우현 민호시 동부의 지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지진학자와 화산학자들의 의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항상 고려하여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후지산 폭발이기라는 의견은 유럽 지진학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발생한 기우현 민호시 동부의 지진과 동일본대 지진 당시의 기우현 민호시 동부의 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아이치현과 시지오카현, 야마나시현, 가나가와현, 도쿄도이 13구, 나가노현, 기우현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가나가와현의 사가미만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관동지역에서 계속되는 지진운이 출현하면서 관동지역 지바현,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에서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인 것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가노현 지진과도 연관지어 볼 수가 있으며 나가노현의 군발 지진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2월 4일은 일본에서 지진이 8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슈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에역에서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후카이도 구시로 앞바다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니가타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얼마 전에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던 휴가나다 해역에서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최근 갑작스러운 지진이 멈추는 현상과 초승달인 2월 1일에 지진이 1번 발생하는 이상현상과 작년 2월에는 규모 7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 12일 초승달 하루 뒤인 2월 13일에는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쿠시마 강진 전날에는 지진이 1번만 발생하는 이상현상이 역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진 횟수의 감소현상 초승달 전후 남태평양 바누아투 통과 피지 등의 국가들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 3가지 현상 뒤에는 일본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